오우 18번 창고 그나마 뭔가 지금 키워드가 생겼다 18번 창고 분명 여기 어디로 지금 손가락 가리킨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가 아니 잠깐 분명히 이 근처 어디에 손가락을 가리키지 않았나 이거는 구창고고 18번 18번 창고 어 이거 여기네 바로 옆에 있었네 바로 옆에 있었네 요분이신가 보죠 뭐지? 아르바이트 어? 이 친구인 것 같다. 이 친구인 것 같아. 시간을 들여가지고. 오가이리 나사이. 심팔しました요. 大丈夫다요. それでどうなりました? そう簡単には 홍콩に行けそうにない. そうですか. すみません. お役に立てなくて. 俺自分に腹が立ちます. いいよ. 福さん気持ちだけで十分だ. リョウさん 자, 일단 오늘은 뭐 일찍 자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제가 은근슬쩍 자주 나오는 거 보면 뭔가 그러니까 많은 비밀을 담고 있다던가 앞으로 주인공에게 매우 중요한 플래그라던가 뭐 그런 것일 텐데 3편이 안 나오니? 알 수가 없어. 일단 3편이 나오면 시작부터 저 아가씨하고 함께하는 것은 분명한데 뭐 일단 3편이 나와야지. 3편이 일단 내년에는 나온다고 했는데 과연 나올지. 아 결국 역시 if you see her every day, illiterwat게 충전하는 것은 분명해. 이제는 뭐 일찱을 통해 다 Charlene에 하는 게 이거 어떻게 해야할지. 어떻게 할지?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면 상관이 pam이 되겠습니까? 네, 내가 지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 아,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진짜 멋지다! 근데 내가 그船은 없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술을 먹었을 때... ㅎㅎㅎㅎㅎ 이제... 아! 아! 좀, 좀!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船을 운을 부르는 것 같은 경우가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진짜? 한입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럼 내일 오후 12시 대일 송고로 아오이 오오토비로의 주인공 플레이어가 까먹을까봐 매우 친절하게 복명복창을 해주는 우리의 주인공 옛날에는 이런 벽 한번 왔다갔다 거리는데 거의 뭐 로딩시간이 7초 이렇게 걸렸거든요 너의 몸이 괜찮은데 멍구니랑 안 걱정하지마 그럼 안녕 안녕 하라사키 하주키 그 약물은? 그 약물이 그래서 그 약물이 나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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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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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보니까 별로 볼 생각이 없었던 고양이 이벤트는 다 받네 이게 그 마지막일텐데 음 어쨌거나 뭐 직접 키우는건 무리겠지만 네 게임 내에서 구경하기에는 딱 좋은 고양이 뭐 게임만이 아니라 뭐 유튜브 아니면 뭐 TV방송 어쨌거나 내가 키우는게 아니라 남이 키우는거만 보면 이제 뭐 귀엽고 참 좋죠 내가 직접 키우기는 좀 귀찮지만 실제로 뭐 하나 키운다는게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고양이가 참치캔 먹어도 돼? 옛날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거 보면 고양이한테 꼭 먹여서는 안될걸 다 먹이는거 같은 기분이야 어? 옛날 세일러문 시절에 그때도 뭐 그 고양이 루나한테 막 우유주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실제로 고양이한테 우유를 먹이면 배탈이란다던가 어쩌던가 하고 있었던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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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뭐 바로 가면 된다고 하니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찌구나 이렇게 해서 이를 어떻게든 구하게 된 주인공.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야? Yada? 아, 그렇군요. 마이의 방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오오, 방식의 방식의 방식으로 마이의 방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가봅시다. 네. 마이의 방식의 방식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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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의 방식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네. 마이의 방식! 좀 더 올라오니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토와, 마크니 키티 그레 와카りました 마크, 이 왕쟨니 포크 오시에데って 그레 오케, 바스 하즈키, 료 데스, 도모 마크다, 월 바디스 낙하여 겠고 오세, 보이 포크는 운전은 간단다, 리얼리 이즈 지키니나 루사 아, 하이 자, 이거 놔둬 이거 근데 면허 없이 타도 되나? 사고 나면 어쩌려고 요시, 준비 오케이다 자, 렉츄러워 마즈아, 그 함드로우 사유, 도착하니 마와슴다 굿, 소오다, 넥스트 수위야, 악셀다 모토, 싹까리 악셀을 흠은다 오케, 이즈, 넥스트 바크다 악셀과 치가우소 요시, 소오다 사이구와 리프트의 업다운을 야, 버튼이 뭔지 알려줘야지 내리는 버튼은 뭐야 야, 내리는 버튼이 뭐야, 내리는 버튼이 야, 내리는 버튼이 뭐냐고 그렇게 어려운 알바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 풀스포로 합니다 이즈이다로? 요시, 이번엔 너의 반이다 荷물은 소코넛의 마스배에 올려줄라 오늘은, 전부 피니스할 때 트레이닝이다 좋다, 남은 버튼을 전부 다이상 소코넛에 올려주시기 네 나는, 나의 직업에 돌아가니까 또, 나만 혼자서 할 수 있다 알았다 야, 내리는 키가 뭐냐고 내리는 키가? 다섯시까지 인가보네 오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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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운전을 기억하시나요? 네, 뭐하나 가이드대는 처음에는 1개 배송비 300원입니다 배송비는 매일 노릇이 있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할당량이 있다고? 노릇을 달성했으면 배송비는 매일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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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마크 내일은 9시까지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11시까지 오세요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일주일 수 있다 일주일 전에 일주일 수 있다 일주일 전 일주일 전 맞gun 마드 엔젤스? 그리스도 못 가고 퇴근도 못 가고 계속 여기서 그 마드 엔젤스 물어보러 다녀야돼? 가로 형! 너 마드 엔젤스의 일을... 아! 아님! 고맙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 이름은... 그 이름은... 그 이름은... 왜? 너... 마드 엔젤스의 일을...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이름은... 왜? 그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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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wno 도착 Theres스에 일넘 clarify some of that 그리고 그 이름은... 아유 이영감님 참 순환을 많이 당하시네 난다 오 마이 여왕이모노 이지미야 야마로 크흑 에어라쏘는거다 늑카줘지애네가 그럼 이번엔 너와 함께하자 나니? 흠 바이크에 저희들과 싸움을 하자 바이크에? 치킨 레이스다 너희도 알고있어 난 그냥 한대 칠줄 알았더니 또 희한한걸고 나에게는 그 사람을 한번에 푹니다 아이수이 아이수을 당할 수 있음 이 칸을 빠지면 이 칸은 이제 난다 시작 가자 난 이 칸을 빠지지 못해 안해 으아아아아아 뭐야아 저 멍청한 놈은 저.. 지.. 지.. 야 지 동료가 물에 빠졌으면 저 구해 아 점심은 챙겨주네 어 점심은 챙겨줘 자 그리고 점심시간에 맛깐을 이용해서 벌어진 이벤트 뭐지? 나의 말 저의 말은 저의 말은 그 말은 너의 말은 진의 말이야 진의 말은 진의 말은 아.. 진짜.. 알지 네네 네네 미치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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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이 말은 이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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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인가? 아이고 다리걸기 다리걸기 어휴 다리걸기 다리걸기 남자 역시 그 촛대치기 어휴 아휴 또 뭐 간단하구만 으으 으으으으음 Corporate 감사합니다 rió 으윽 Which 아이츠은.. 아이츠은..마드 엔젤스 마드 엔젤스가..나는..너... 그러나..너가 나를 벗겨졌어 진이 그룹이란 말이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진이팀과 마드 엔젤스가.. 네.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6000엔이 뭔가 많아 보이는 듯 하면서도 게임 하나 사면 없는 가격이네 앙젤스는 잊은데? 저 좀, 토리에. 기다려. 아이고! 아침의 약을 덜П한다고? 허가의 입상인데, ves. 성격... Phew. addition.... 그 캬... 화, 그 오래 전체iczK봐 그 squeezed한거다... 음악에나는 agreement가 없더ource에 explos 연orte하여 prior계象도 저의 목 codes 수준한 forts 연Was. 빈마 720p 브랜드 뭐 옛날부터 있던 도시전설이라고 하더라구요 자식이 이거 달라는걸 안주고 자 어쨌든야 그 더이상 할일은 없겠죠 이제는 정말 집으로 왜 시점이 갑자기 1인칭이 됐지 이런걸 지원 안했잖아 갑자기 왜 시점이 진짜 1인칭이랬지 한번 1인칭 시점으로 보고싶었던 적은 있기는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버그인거같은 오 노숙자 할아버지께서 지금 또 등장 왜죠 지이산 오 무현물같은데서 보면 이런 할아버지가 기술을 알려주고 그러던데 어떻게 할아버지 어떻게 할아버지 도시전설으신 도시전설으신 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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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을 알려주고 싶어 뭐.. 말하자면 알지 모르겠지 그럼.. 내가 한 번을 죽여줄게 내가, 아버지를 말하자면 빨리 가야겠다 그 날은 뭐지? 하주키의 날이 이 정도일까? 하주키의 날이.. 알았다면, 이 시간에 전달해 주시옵소서. 좀 사람을 안보이는 데서 하던가. 우리 고수는 아무데나 무스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건가? 이게 진짜 싸움이었다면, 간에 숨을 끌어놨겠지. 어떻게 한 겁니까? 공격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술이 있지. 데리지 않고 피하는 것이 바로 불가. 내 스승님은 이 기술을 그림자 밝히라고 부르셨다네. 가게미. 가게미. 좋았으면, 하나씩 지닌해 주시옵소서. 알, 배워야지. 공짠데.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즈키 류의 대사각을 보여주시옵소서. 알았다. 철상고인가? 음... 철상고인가? 다음은, 당신이 하는 것을 봐주시옵소서. 먼저, 앞서는, 한 번을 올릴 때, 한 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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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한 벙는구만, Sicherna Зitzer 중, 공짠, 우리 표팀. 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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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고 해내나? 마아, 그런 곳이잖아. 앞에서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가와스와 나개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자, 해봐. 대파발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앞에서 동시에, 나개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 미친 플레이스테이션 패드를 가지고, 세모하고 엑스를 동시에 누르라고? 모서리한 가을 수준은 좋지 않나? 감사합니다. 스티커는, 이해가 되었지만, 다시 연습할 수 있을까? 네, 부탁드립니다. 아, 가을 수준은 다가. 키우고, 연습할 수 있다. 전부 연습해. 미라 그 완전 패드를 땅에 놓고 해야 되는데 뭐 버츄어 파이터도 아니고 흠...そろそろどうじゃ나? まだ続けるかな? いや...もう大丈夫だと思います ご指導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뭐 이제 그 일 좀 팔아 왔어? 그러나 과연 누군가가 이제 그 일을 압살하는 일은 무엇인가? 없을 수 있으면 또 만나요 아... 기다려주세요 왜 Vuki 사용하셨나요? 휴루즈약 millennials 아, 한참을 잊어버렸다. 한참의 한참을 잊어버렸다. 한참을 잊어버렸다. 어르신이, 한참을 잊어버렸다. 아, 아버지. 하지만, 아저씨는 그 기술을... 그 때... 휴... 야, 쟤다. 뭐, 눈치 없이 이상한 걸 물어보고 있어. 죽어가는 건勝지 하잖아? 흐헤헿헿헿. 그냥, 연습을만 한다면, 4번 승리야. 나도, 내가 항상 배운 적이 있어. 그러나, 매일 연습을 못하는 것이다 던지기 기술 그림자 밝기 수련 완료 라고는 하는데 어느새 또 시간이 이렇게 나 이제는 퇴근이 가능한가? 이 이벤트 보라고 지금 여기에 있으라는 거였나? 이건 뭐 하여튼 집에도 못 가고 이제 시점이 1인칭이 되다 못해 아예 지금 삐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을 지금 삐딱하게 보고 있어 네 뭐 특별하게 더 얻을 수 있는 정보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너희 이번에도 아무나 그냥 붙잡고 물어봐야 되는 건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인칭 시점도 싫어하지는 않으니까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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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기장...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 너가. 무슨 일이야? 철판을教자야 하는거지. 철판을? 철판을 하는거지. 난드엔젤스 이젠에, 나무를 한다면, 란띠의 날이 다가오는거야. 나쁘지 않았어. 너의助지들도 필요하지. 흠. 그것도 그렇다. 어떻게든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것 같은데 알았어 배울게 배울게 응 배울게 내놔봐 어떻게든 말하면 배울게 배울게 그럼 괜찮아 먼저 칸을 가르쳐 잘 봐 앞뒤에 한 번 중심을移고 다시 칼을 꺼낼게 오우 이게 연선 후격이다 최초는 척을 꺼낼게 무게중심을 뒤로 한 다음에 뭐 킥? 그런거지 다음은 척을 꺼낼게 다시 칼을 꺼낼게 다시 칼을 꺼낼게 척을 꺼낼게 뒤쪽으로 척을 꺼낼게 척을 꺼낼게 다시 칼낼게 뒤로 가려고 하니까 한 번에 휘한 또 칼을 꺼낼게 왼쪽으로 detailing 칼을 꺼낼게 다시 칼을 꺼낼게 다시 칼을 꺼낼게 그려있는 육신 뒤로 칼을 꺼낼게 다시 칼을 꺼낼게 칼을 꺼낼게 으깨을 꺼낼게 그냥 칼을 꺼낼게 ... 그래, 괜찮을 것 같아. 처음으로서 여행하는 건 다가. 조사는 잘 알았다. 흠. 아직 움직이는 것 같다. 그 인생 공격의 방법을 배워봐. 한 번만, 이를 향해서 적을 깊을 수 있어, 그는 카운터 찍을 것이다. 그는 그렇다고. 그 때! 그는 어떻게 설명을 잘해. 어때? 더 연습해봐. 아니 갈래. 야 나 이제 퇴근할래. 얼른 집에가서 잘고싶어. 야, 뭐 다이제브다. 소우가. 나라 무리니도와 이란. 이마는 마다. 카타오오 보이던 이순인. 아토와 오 마이 노 슈렌 시대이다. 다리 기술 재배 누르기 수련 완료. 아토와 오 마이 노 슈렌. 아토와 오 마이 노 슈렌. 너는 어떻게 할지 가야 할지. 아. 내가 죽을 수 없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할지. 아. 俺がお前だったら同じことをする。それが答えだ。 俺がお前だ。 お前だ。 お前だ。 こんなところで何してる。 このフォークリフトのお前だ。 危ないね。 どげ。 メッドエンゼルスのお前だ。 ハズキリオのお前だ。 ハズキリオのお前だ。 お前だ。 良い車だ。 ハズキリオのお家まで送ってください。 ハズキリオのお前だ。 勝手にしろ。 今の時点は苦しみだ。 改善しながら、 원래 이제 그 짐 내려놓고 나가려고 했는데 저 매드엔젤스의 깡패들이 문 닫고 이제 너 이제 죽었어 이러면서 주인공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우우 shh 네 하지만 결국 뭐 주인공한테 겁나 다 쳐맞는 거죠 어우 저 친구들 전에 그 술집에서 나왔던 애들 아니야 동료까지 데리고 왔네 이문! 어우 팔꿈치 팔꿈치 이문정주 이문정주 이문... 아... 아... 거짓말 으흐흐흐 도와줘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 너는... 17번 아파트! 17번 아파트? 아... 아파트! 진짜? 그렇군요. 우따가하다면, 스스로 가봅시다! 잊어버려! 마크가 쳐맞고 있는게 지금 보였는데 오늘은 대가계를 하지 마세요. 맞아 마크는 아버지 찾았을까? 마크는 마크의 아버지에... 룰와 같은年으로... 하지만 지금은... 마드엔젤스의 손으로... 으미의 속옷일까... 마크의 아버지는... 마드엔젤스에... 아... 그래서... 그들은... 아마... 아마... 하지만... 내가 찾았을 때... 한 명이 없었을 때... 그럼... 아직...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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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맞아... 룰... 그들이... 그들은... 그들이... 중국 마피아와... 그들이... 그리스마피아와... 그들든... 중국 마피아... 중국 마피아... 정체유문... 둘은... 다행이네... 아휴... 이 영감님은 눈도 우는데... 아직도... 아버지 오오, 그 사람이야 어떻게? 잘하는지? 네 자, 그럼 다음은 방법을 가르쳐줘 가게미노? 멘탈이라서 한 번씩은 해라 음... よく見ておけ この間教えた時は 相手の背後に回り込むだけじゃったが 今度は回り込んだ後 相手の首に首刀を落とす 無防備の首は予想以上に脆いからの 力の加減に血をつけることじゃ 回り込んだ後 即座に首刀を打つのがコツじゃ よく練習しとくとよかろう 分かり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ん? なんじゃ? マットエンジェルスがよくいる場所って知りませんか? 奴らを探してどうする? お主 マットエンジェルスがよくいると聞いておるが どうしても奴らの居場所が知りたいんです 知っているなら教えてください 分かった 夜 ここに来い ここに? 奴らはいつも夜になると この辺に集まる 夜か? 分かり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ちらも遅居場の外だから November また4時間が居場所で したら Like a minor Cyber キャンパス にもっちゃい こちらも お座りだ 랩몬의 라인은 빠른 곳을 넘어갑니다! 불편한 공격! 호호호호호호 이 친구 운전석은 오토바이하고 연관성이 많아 헬멧도 안수 말이야 불편한 공격! 불편한 공격! 불편한 공격! 불편한 공격! 불편한 공격! 자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자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여기를 한 번 싸워둬 것 같은데 싸움인가요? 헐 뭐 금방 끝나네 오 뭐야 보스야? 나 오토바이 타고 지금 덤빌 줄 알았는데 내리네 오케이 오 으악 으악 으하 으으으악 으 으학 으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아 네, 하지만 제가 이겨군요. 으아으 LU г н 으으흡оп으으으으으으이윰 ',히으으으으으 дома... Hold this CMONIC go. nodding but I didn't know a possible Venus legacy development leader has closer and closer to the company unjustomenalpace of the two body see the same thing? Ooh, those huge become your 얘네 이 옷을 옥기논포선에 운소한 차량을 준비했지? 그의 이름은? 모르겠다. 하지만, 그의 특징이 특징적이어서 알아보기 쉬운 것 같지요. 저, 제발! 내가 말한 것들! 지지하자! 꺼져!